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안성시가 민관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확행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. 안성시가 지난 25일 일죽 파크엘림에서 민관사례관리 담당자 간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확행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청 및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과 민관사례관리 수행기관 실무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설라 장안대학교 교수의 퍼스널 컬러 진단 및 이미지 메이킹 강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했던 대면 방식의 팀 미션과 야외활동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.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실무자는 민관사례관리 담당자가 함께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임병주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소확행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지쳤던 마음을 잘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.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.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.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.